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어서 주변 분들. 우리 시장팀장께서. 좋은데 지역 경제에 기여하지 못하는 행사다라는 오명을. 가장 그 근실한 해외여행이 있다고 그렇게. 주변 대상자가 있는지 회장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소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특히 이동훈 회장님을 부르다는. 지지하는 분들의 참여 요청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봉양. 강요 허각한다. 2019년 7월 2일 제천시장 2, 3. 네 감사합니다.